이번 미션은 10인의 탈출입니다. 10인의 탈출입니다. 10인의 탈출? 아 뭐야! 에이, 7인의 탈출 따라했네. 이번 미션은 10인의 탈출입니다. 감옥을 더 빨리 탈출한 팀이 승리입니다. 아,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? 아래로 나간다고? 아래로? 잠깐만, 이거 손으로 파야 돼요? 손으로 어떻게 파. 탈출 시작. 1대를 파보자. 야, 이거 이대로 안 돼. 어, 좋아, 현대기가 현대기가 흔들리는다. 아, 벌려. 벌려. 우와, 우와, 우와. 아, 이거 맞아. 아, 이거 뭐야. 또 빠르게. 으아아아, 이거 뭐야. 또 빠르게. 제발,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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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제발. 제발, 제발. 제발. 제발, 제발. widespread stan 3 3 흡.. 으응 택도 없다고? 택도 없다고? 택도 없다고?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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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오 소년재 된다 된다 오 소년재 대가 걸렸어 대가 걸렸어 내가 나갈게 오빠 장훈 오빠 나가신다 저거 뭐하니까 야 장훈 오빠 지금 오빠 거기만 넘어오면 돼 거기만 넘어오면 돼 거기만 넘어오면 돼 형님 저를 밟으십시오 카메라 버려 와 멋있어 오빠 나왔어 오빠 5분의 1 나왔어요 너무 길어 됐어 됐어 다리 가세요 다리 가세요 다리 가세요 다 놔봐 됐어 됐어 오빠 잡아 오빠 다리 잡아 다리 어떻게 다리 나간다 배가 꼈다 배가 꼈다 배가 꼈다 배가 꼈다 배가 꼈다 어